역대 대통령 중에 당선인 신분을 겪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선인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단 예상으로는 내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김용덕 선거관리위원장이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 시점부터 일단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일단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연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성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쓰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짧은 한 2분에 걸친 연설을 마쳤습니다.